네 안녕하십니까 또 아까 전에 또 보내주셨거든요 시기님께서 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시기님께서 또 공유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여기 수동이거든요 수동이니까 여러분들 이 번호를 잘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번호 또 이렇게 구매한 거 가지고 또 등 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분석해서 12번 18, 23, 34, 39, 43 1, 10, 31, 34, 41, 42 3, 12, 33, 36, 44, 45 7, 17, 22, 25, 26, 34 2, 24, 34, 42, 43, 45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것은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메오메 이렇게 나왔거든요 21, 23, 25, 34, 37, 38 22, 23, 29, 39, 41, 43 6, 14, 32, 36, 41, 42 2, 5, 21, 28, 31, 39, 12, 16, 18, 32, 33, 43 수동입니다 21번을 21번하고 이렇게 하셨네요 21번하고 또 41번도 많이 보이고요 또 3, 예 그렇습니다 수동이니까 이게 자동이 아니잖아요 수동은 수동대로 또 분석을 떠야 되고 하니까 여기 또 17, 22, 24, 35, 44, 45 45는 4, 5가 있네요 12, 12, 24, 27, 28, 44, 10, 12, 21, 28, 32, 43 7, 10, 19, 23, 27, 44, 17, 24, 37, 38, 39, 42 42, 45가 45가 당수로 나왔죠 1, 2, 3은 거의 없고 1, 2, 3번은 거의 지금 안 나왔잖아요 1, 2, 3 1, 2, 3은 아니고 1, 2, 3 이렇게 나왔고 아무튼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시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꼭 이 번호가 2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꼭 2등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잡아먹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